제가 지금 줌 강의가 3년째인데 제일 처음에 21년대 할 때는 통변 사도 할 때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많이 가서 2토로 카드는 단신점이에요.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도반 선생님 건의가 들어왔어 미리 받아서 선생님을 검토하고 풀어주면 우리가 선생님이 더 한 자라도 더 자리해 줄 거 아니냐. 이 자리에서 올리면 내가 놓친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우리는 선생님 실력평가로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 받아서 내가 한번 보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사주를 올릴 때는 결혼 유무하고 직업은 알려달라.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면 법대 나왔다 해도 법관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법대 나와도 장사한심도 많고 50이 돼도 결혼한 분이 아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는 사주를 벽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또 건의가 떠들었어. 사주로 선생님 내가 이렇게 올릴 때 그 사주를 미리 풀기 전에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들 공부해서 오게 하자. 그러면 자기도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푼가 서로 대비가 되니까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했어. 그것도 일리가 있어. 단톡방 올리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직업하고 결혼 누움만 미리. 선생님들이 공부해 갖고 와서 내가 푼 거다고 서로 비교 분석도 해보고. 좋아요. 좋아요. 직업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어요? 좋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사주를 올릴 때 시간을 여유를 두고 올려주셔야 돼. 그래도 단톡방 올려야 되니까. 지금 내일 강의인데 오늘 저녁에 늦게 옮기면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여유를 두고 올려주시라는 얘기. 그러면 단톡방에 다 사주를 올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고. 네. 그러면 공부가 또 2중 3중으로 되잖아. 네.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건의가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공유를 하신 거죠? 네. 네. 경술년에 기우월에 아니 을류월. 을류월에 갑인일에 임신시에 태어난 58세 여자 사주에다. 갑인일주가 6월에 신시에 태어났다. 항상 일가는 할 일을 찾아라. 할 일은 뭡니까? 할 일. 갑목 키우게. 나무 키우는 사주. 네. 항상 목을 중심으로. 목이 있어. 갑인도 있고. 갑인이믄는 비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록근이라고 하죠. 록.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이거는 을목은 비견 겁제잖아요. 겁제. 항상 나한테 와서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근데 생목이잖아요. 근이 있으면 생목이라니까. 생목. 그러면 키워야 돼. 그러면 먹국토. 토가 술토 있네. 술토가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이. 토가 돈이 아니다고. 목을 키우는 사주는 목이 돈이라니까. 갑인이믄는 뭐라 하겠어요. 오곡백과. 을목은 규탄자이. 오곡백과의 약초꽃 뭐 이런 거야. 채소 뭐 이게 을목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키워서 나는 먹고 사는 거야. 목을 키우려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 무성할 때만 경금이 필요한 거야. 가지치기. 속과내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이라고 태양. 태양이 없으면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전부 낙과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빚 좀 개살구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사하신 분들이 왔어. 목을 키워. 그런데 평화가 없어. 남보기에는 돈 잘 번다는데 실소가 없네. 내가 딱 그래. 그럼 다 맞다. 통장에 장고가 없는 거야 이거. 남보기는 돈 잘 번 것 같은데. 목은 잘 잘하니까 돈 잘 번 것 같은데 실소가 없잖아. 빚 좀 개살구로. 그런데 여기에 태양이 가장 중요한 태양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태양 계절이 뭐예요. 사오미는 태양이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이때는 잘 나간 거야. 그런데 인묘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인묘지는. 목을 키우는 계절. 계절은 범이면 목이 잘 싸게 트고 일어나기 때문에 범도 좋다니까. 범 여름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병화가 있으면 잘 나가겠지. 목이 무서운 게 잘 자라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봄도 좋은데 목이 잘 자라니까 돈은 벌 안 벌어. 벌어. 버는데 큰 돈 되기는 힘들다 말이야. 이때 되고. 그래서 목을 키우는 사진은 무조건 태우니 목화. 봄 여름이야. 봄 여름이면 잘 나가. 그러니까 이제 78세 이전까지는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80인데 잘 나가면 뭐해. 못 나가면 뭐. 그러니까 목을 키운 사주는 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묘지는 사우미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병화가 없어. 병화가 이 사주에서 뭐예요. 병화가 뭐예요. 식상이잖아. 식상. 식상이 남한테 주고 베풀고 이거지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주면은 베풀면은 나한테 뭐가 생겨. 병화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많이 베풀어라. 많이 적선해라. 많이 베풀어라. 또. 그렇게 내가 병화가 필요한 게 해. 이분도 또. 많이 베풀어. 대개 보면. 대개 보면 베풀더라고. 식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베풀어. 자. 자식은. 자식도 식상이잖아. 자식 많이 낳으면 팔자 피겠네. 자. 팔자 피겠네. 또. 자식한테 운긴 하겠죠. 자식한테 잘 하겠죠. 병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을수록 좋다. 뭐. 그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감목이 6월의 편향문. 뭐라고 했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문장력이 좋다겠지. 문장력이 좋은 거야. 문장력이. 근데. 감목이 6월에 타면. 문장력이 되게 좋아요. 글 솜씨가 있다가 말이에요. 솜씨가. 또. 글어놓고. 이제. 이. 일간 할 일을 찾아 놓고. 언제 돈 번다. 토가 돈이 아니다. 먹이 돈이다. 그러면. 토는 뭐예요. 토는. 나의 활동 무대야. 재성이니까. 재성이 활동 무대인데. 나의 활동 무대가 경술이란 말이야. 경술이니까. 국가기관이나 큰 조직에서 일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경금은 감목한테 뭐예요. 관. 경금. 감목한테 경금은 평관이지. 평관. 평관이 뭘까. 평관. 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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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 경. 강한 직업군. 정관은. 정관은 좀 소프트한 직업이. 그렇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봐갖고 안 풀린다는 말이에요. 영관은 나 어렸을 때 꿈이야. 꿈이 뭐였어요. 꿈이 뭐였어요.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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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하고. 평관은. 꿈의 크기가 달라. 평관이 훨씬 꿈이 큰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은 원대했다 그 말이야. 꿈은 굉장히 컸다. 평관은. 제복이라는 의미가 있어. 제복을 누가 입어. 군인. 군판사. 다 제복 입잖아. 그러는 거는 뭐. 스튜디스. 아니면 뭐. 백인자. 그런. 어렸을 때 꿈은. 제복을 입고 있는 큰 조직에서 일하고 싶었던 거야. 예복을 입고. 큰 조직. 경수로 개강이니까 권력기관이겠지. 그런 데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근데 을목이 방해나. 을경합을 했으니까. 해도 얼마 못 올 수도 있어. 을목한테 다 바뀌었잖아. 을목이 을경합으로 가져가 버렸잖아. 요술로. 방압해가지고. 그래서 경쟁자한테 항상. 나는 뿌리도 튼튼하지만은. 을료는 경쟁자가 뭘 빨아서. 평관을 깔아지않아. 악착같은 기질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평관을 깔고. 이런 사람한테 뺏겠다고도 보는 거야. 항상 경쟁자한테 좀 밀리는 구도도 돼. 그런데 요술이 해살이야. 해살. 해살이 있으면 눈치는 빨라요. 사람 눈치는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목이 돈이다. 근데 아까 신유술 해산축. 신유술 해산축은 무슨 계절. 신유술은 한길 계절. 해산축은? 냉길 계절. 뭐가 필요하다고 지지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주에 해기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복했지 않았어? 유복했죠. 유복했다. 유복했죠. 그런데 이 수류란 그 자가 부처라는 의미가 있다겠죠. 이 자리가 경술 개강의 조상 자리죠. 조상이 불교 집안에다 잘 살았다는 말이야. 조상은 조상이란 것은 5대 6대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만 해도 불교 집안으로 잘 살았네. 그 덕으로 나도 유복하게 자랐네. 이게 나오는 거야. 술토 때문에. 술토가 없으면 아까 뭘 하겠어요? 냉골 집안 가정 해체. 딱 그렇지요. 가정 해체. 그러니까 술토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 자체로 보면 부부금이 또 여기서 깨져 있어. 또 신이 와서 인신충을 해서 부부금이 운시해서 깨어. 이러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 안 하려면 35세 넘어서 하든지 아니면 남편 사주가 화가 충분히 있든지 지지에. 이러면 이혼 안 하고 살아. 이혼 안 하고. 그러다 안 하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혼할 확률이. 여기 술토가 있어도. 술토가 있어도.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임수가 편인이니까 편인 공부를 하겠죠. 가을에 임수는 뭐예요? 6월에. 6월에 비가 내려. 그러면 그 비가 좋은 비에 나쁜 거야. 이때는 가을잎 찬 바람에 낙엽 다 떨어지잖아요. 찬비라고 찬비. 가을에 찬비에 임수가 장생하니까 큰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면 사우미는 좋아요. 이 자체가 만일에 대운이 신유수 회자초 이렇게 가버렸으면 임수 아주 흉작용하겠죠. 여름에는 비가 좋아 안 좋아. 봄에도 괜찮아요. 원국 자체로는 아주 흉이지만 대운에서 임수가 좋은 작용을 하는 거야. 대운에서 임수가. 그러니까 이게 편인이니까 편인이라는 것은 정인하고 뭐가 달라. 편인하고 정인. 편인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야. 전문 지식. 내가 좋아하는 공부. 전문 지식. 이것은 잘해 못해. 잘할 때 장생을 깔았으니까. 장생을 깔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역학이 됐든 부동산 공부가 됐든 하여튼 무슨 사자 돌리면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그런데 인신충이 걸렸어. 영반지사충이니까 한 곳에 집중해 못해. 못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왔다 갔다 여기저기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모습도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54시니까 경진 대운이 봄이잖아요. 봄인데 대운에서 진유 합을 딱 합을 해버렸죠. 저기 묶이 입으면 굉장히 힘들어. 이걸 시체상이라고 그랬어요. 시체의 상. 살아있어도 시체가. 그러면 사업한 사람들은 부도라고 부도가 나니까 도망다니고 집 밖에 못 나오잖아. 집 밖에 못 나오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집 밖에 못 나오고 집 안에서만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병자라고 부르지. 병자는 집 밖에 못 나오지. 아팠어요. 그러니까 시체상이 된 거야. 사업하면 부도.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가정 죽여. 그래도 답답한 거야. 시체처럼 살아야 되니까 환경이. 남편 돈을 잘 보라도 줘도 나는 답답한 거야. 이런 현상이다. 만약에 자영업을 하면 잘 돼 안 돼. 안 되겠지. 격이 묶여버려죠. 꼼짝 다스러워 못 오잖아. 격. 격이 뭐예요 격. 얼지에서 격을 만들어내죠. 격이 뭐냐고 격이. 환경. 우리들은 뭐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사람을 행동을 해야 인격이 있는데 개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품격이 뭐가 됐어. 개격이 됐잖아. 이럴 때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그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인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 동물은 무슨 격이에요. 동물은 동물격이 있어. 무생물은 무생물격이 있어야 돼. 동물은 동 자가 움직일 동 자잖아요. 동물, 물. 움직이는 물건. 우리는 움직이잖아. 동물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식물이 돼서 야채 인간이 돼서 죽는다니까. 식물 인간이 돼서. 근데 식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격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무생물인데. 식물이 화분이 나든. 베란다에 나든 안방으로 들어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식물은 식물격이 있고 동물은 동물격이 있고. 사람은 인격이 있는 건데. 이 격이 묶여있으니까. 꼼짝은 모든 게 묶여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환경이 답답해. 그리고 갑이 있으면 갑이 리더 글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리더. 여자니까 장녀. 장녀 아니면 장녀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장녀도 아니고 장녀 역할도 아닌데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 만면 일이네 그런가요. 어디 가서든지 한 번은 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갑이 있는 사람들은 갑이 큰 나무잖아요. 직선이잖아요. 말이 좀 직선적이야. 뭔 소리야. 갑이 있는 사람. 직선이죠. 갑일관들이 직선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많아 또. 대개 설계사들이 갑일관들이 많아. 신이 있으면 신은 계절로는 가을이고 금이죠. 가을은 무엇을 든지 수렴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신이 있는 사람은 되게 검소야. 좋은 말로는 검소지만 나쁜 말로는 뭐야. 진짜 짠돌이지. 그리고 마무리잖아요. 마무리를 잘하고 준비성이 강해. 준비성. 원래는 놀러가서 놀러가서 출발 30분 전 한 번에 딱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 출발 준비. 이런 사람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해. 출발 준비. 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차 타락하면 그때 자면 지금 생기고 그래. 그래서 준비성이 가고 마무리 잘하고 금소고. 그런데 신이 건강으로 치면 대장이란 말이야. 대장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대장이 안 좋은 거야. 신이 있는 사람. 아이고 여기도 유리야. 금이 강하죠. 아이고 설사 좀 잘하시겠네. 그러면 맞아. 대장 안 좋다는 거지. 설사지. 또 갑괴를 타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27세. 그러면 8살 이후 사춘기도 좀 힘들게 타네 그런 거야. 갑괴가 있으나 개의 갑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개의 갑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갑괴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정신적으로 힘든 세월을 보나. 그리고 28세가 되면 그 정신적으로 힘든 세월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나쁜만큼 성숙한 거야. 28세가 되면 인격적으로 상당히 또래 중에서는 인격적으로 좀 높아. 좀 뭐랄까. 좀 그런 애들 있죠. 28세부터는 좀 인격이 좀 둬야 됐다고 그럴까. 좀 풍파를 정신적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성숙했다고도 봐.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여름이 되니까 잘 나갔잖아요. 이런 모습이 봐. 여기서 부모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 자, 을목은 형제도 되지만은 여기가 톡 했으니까 여기가 아버지로 봐야 되겠는데. 여기가 엄마로 보고. 엄마가 을류잖아요. 밑에다가 뭘 깔았어. 경신. 을경 합을 할 때 좋지만 심금이 나서 을목을 자르니까 이 아랫돌이란 말이야. 심금이 칼을 품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 되게 아랫돌이 수술이 있어. 하체수. 엄마가 아랫돌이 수술 좀 했겠다. 이런 걸 두고. 이거 칼바위도 돼. 뼈쩍뼈쩍. 천간오름은 심금이잖아. 이 심금이 아주 뼈쩍뼈쩍한 바위고 경금이 큰 바위인데. 칼바위 위에서 을목이 있고 엄마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거야. 가을에 찬 설이 막 우박이야 경금은. 경금은 우박 맞고 가을에. 근데 경술이 아버지인데 이렇게 보니까 경금이 강하죠. 그럼 을목을 새도래. 새가 새장이 갇혔어. 아버지한테 꼼짝 못 옮고 있어. 여기서 경금을 내놨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챙기지. 울사람처럼. 조장자를 올려놨기 때문에. 엄마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의리가 강하고. 우리가 아랫돌이 수술을 했을 것이고. 아버지를 굉장히 울사람처럼 챙기면서도. 아버지한테 꼼짝을 못 오고 있잖아. 가을에 설이 맞고. 우박 맞고. 그런 형상이 돼. 이런 모습도 된단 말이야. 그중에 하나. 을류가 형제도 되니까. 엄마 닮으면 형제도 하나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경금하고.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고지식하고. 법대로고. 굉장히 융통성이 높고. 이런 모습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오행을 내가 항상 써놓은 것을. 오행을 태가 불급해도. 병이 있는 거예요. 태가 불급해도. 문제가 있어. 뭐가 없어. 화가 없어. 그럼 자식이 없어요? 손발이 없어? 그것이 안다 그러면. 식상이 없잖아. 가벤니는 없고. 무뚝 샜잖아. 여자들이 식상이 없어. 특히 필요한데. 그럼 애교가 없는 거야. 애교가 없어. 식상이 없는데. 애교가 없고. 목숨을 해야 돼. 식당에 가서 같이 가면. 젓가락도 놔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잖아. 그러면 서 있잖아. 식상이 없으니까. 남이 차려줄 때까지. 삼겹살 다 구워주면. 젓가락도 먹기만 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르고 굽고. 난리 굽히고 있는데. 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리 타 보는 거야. 그래서 뇌로는 안 부리라.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그런 성격도 있다고 말이에요. 또 신유가 있잖아요. 신유가 신유술이거든. 신유라고 뭐라고 해서. 감추는 기운이라고 했잖아. 신유 자체가 또. 격국에서는 신음살이라고. 신음살. 끙끙 되잖아. 좀만 아파서 끙끙 된 사람이 있어. 신유살. 신유가 있는 사람 감추는 기운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없다고 그래. 돈 좀 빌려줘. 주머니 분명히 있는 거 받는데도 없다고 그래. 감추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유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부자들이 있어.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돼. 이 사조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는 부모님 덕에 뭐 그냥 편안하게 살았고. 고비가 좀. 이 친구가 고비가 조금 많았어요. 지금 사움이 이렇게 오면서 스무살 때부터 서울에 물건 사러 막 단 10년을 매장 오픈해주고 물건 사입하고 이런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자기가 벌어서 이제 엄마하고 형제들한테 엄청 베풀고 어디 가서 밥값을 본인이 다 내니까요. 아까 베풀기를 잘한다 그랬죠? 네. 베풀기를 너무 잘하는데 그 친구는 조금 이제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그게 그러니까는 좀 속섭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는 거고. 그럼 그런 장사해요? 장사는 안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제가 강의를 보니까 이제 이 병화가 없으니까요. 병정화가 없으니까 이 그 사장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 엄마가 가게를 차려준다고 했는데 그 실력이면 그 당시에는 그때가 뭐 89년도 90년도 초 이럴 때는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를 해도 됐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업은 안 하더라고 자기 거는. 딱 그 매장만 오픈해주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신경 쓰는 게 싫은 건지 식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네.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지금 제가 볼 때 경류 신유술에 경금이 떠서 그래 남편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 집 남편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2000년도 2000년 경진년. 2000년이면. 네. 서른한 살. 서른한 살이면. 네. 서른한 살이면 여기서 남편을 임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집 남편이 이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임신으로 가. 네. 임신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갈등을 많이 겪고 막 힘들고 근데 이 친구가 남편 뒷바라지도 좀 많이 했거든요.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남편이 완전히 아내한테 너무 잘하는 케이스로 이제. 남편도 굉장히 똑똑해. 부러워요. 남편이. 임신 장생. 장생지를 깔고 있으면 인물이 좋고 똑똑합니다. 아예 인물도 좋더라고요. 등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남한테 베풀기를 굉장히 잘하고 아랫사람 잘 챙길 거예요. 네. 아랫사람 엄청 잘 챙기고. 아랫사람 잘 챙기고. 네. 맨날 보면은 아침만 되면은 그 사주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사주 공부예요? 네. 사주 공부하러 맨날 가는 거예요. 사주 공부하러.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 한 곳에서 집중해서 모를 것 같아. 아니. 아니. 한 교수님한테 부르마 끊고. 맨 이제 사주 공부하러 다니고 다른 거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편의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행이야. 지금 학 때문에. 사우면 안 돼. 장애는. 네. 근데 선생님. 48 저 대훈 들어와서 친구가 완전히 이제. 진짜 중산층으로 팍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막 그냥. 보통이었거든 진짜. 근데. 이때 남편 하는 일이 막 확 잘되고 막 이랬더라고예. 이 집이. 남편이 이제 잘됐다는 얘기죠? 네. 이 친구는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잘되고. 하여튼 인묘제 사우면은 좋아. 일단은 저. 목이. 무성욕이 잘 자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큰 돈을 벌기 힘들 텐데. 병화가 없어서. 하하하하. 네. 그래도 뭐 많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여기에 지금 변정화가 없는데. 네. 자식은 그냥 임신으로 보면 돼요? 자녀? 네. 자녀는 목을 자식으로 봐. 목이 생명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을류도 있고 갑인도 있고. 목을 자식으로 보면 화를 자식으로 보면 안 돼요. 아. 아. 근데 이 친구 딸이 임신일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자식으로. 아. 그거라고는 상관없죠. 임신일주라고 해서. 아. 아니 식상이 없을 때 목을 자식으로 보내요? 그렇지. 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네. 작년은 맞아요? 아니요. 이 친구는. 오빠들과 언니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집을 갔는데. 그 위에 그 형님이 남편 형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 친구가 제사 다 지내고. 장례. 만면회를 역할을 해야 돼. 만면회를 다 하죠. 집에서는 장례 역할 안 오고. 집에서도 사실 뭐.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항상 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베풀어요. 뭐 밥 먹자 지가 모아가지고 밥 먹자. 다 사주고. 이런 식으로. 신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감춰놓은 기운이라서 부자들이 좀 있어. 돈이 뭐 얼마나 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베풀고. 그 형제들한테도. 남동생한테도 그렇고. 진짜 이 정도까지 하나 할 정도로 잘 하는. 형제 하나가 이분한테 의지하는 분이 계실까.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형제. 형제 왜냐면은 을목이 칼바위에 있는데 여기다 뿌리를 두고 싶어잖아. 네. 네. 그러면 을목이 인에다 뿌리를 두면 기생식품이다. 기생식물. 나한테 기생해서 먹고 사는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하나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냐 이 얘기야. 그게 아니고 이 집 형제들도 다 살만한데 언니 의사일지 언니가 있어요. 나이가 9살이 많은 언니가. 그 언니하고 이제 항상 보면은 잘 이렇게 막 다니고. 이 친구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며칠 있다가 다리가 아파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회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하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 부분. 저장이 불도 집안으로 잘 살았고. 어렸을 때 꿈이 좀 제복 있는 꿈을 꾸었을까. 그것까지 모르겠네. 아니요.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도관이나 이런 교도관이나 이런 걸 했으면 자기가 잘했을. 그러니까 이 친구도 딱딱 자르고 아닌 거 탁 제끼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 끊고 맹고가 엄청 정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편관 제복을 입고 싶은 거야. 국가기관에서. 네. 신유술 저거 때문에 그런 건지. 네. 문장력이 있을까요? 네? 문장력. 네. 한 번씩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면은 어디서 뺏겨온 것처럼 막 써요. 가비 6월에서 문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눈치도 빠르고. 유술. 네. 눈치 이런 거 빠르고. 사회생활 하기는. 근데 조금 가비인이라서 그런지 조금 강한 거. 네. 자존심은 세지. 그래서 가비인들이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세. 네.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자기 사람이다 하면 탁 챙기고 막 이런 거 엄청 강한 거 같아요. 잘합니다. 잘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임묘진으로 가면은 이제. 한참에 모강절이니까 간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간목이 돈이라니까 돈은 보이고 잘 괜찮아요. 음. 근데 이제 평화 한 말 있었으면 정말 큰 부자인데. 예. 예. 다 가질 수가 없고. 다 가질 수는 없지. 네. 그래도 뭐 지금 저 집 남편은 잘 돼가지고. 근데 고생을. 남편 사주에 지지에 따뜻한 글자들이 많이 있을까? 남편이 여름생이에요. 네. 그래야 돼 이거. 네. 그러면서 또 남편 사주에는 부부 일지가 깨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안 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 이 사주로 봐서는 이제 인신충이 걸려있고 여기 있으면 그 이제 이혼수인데. 네. 만일에 이혼을 안 오고 잘 산다면 남편 사주가 좋은 글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 사주도 역시나 딱 보면 완전히 사주. 선생님처럼 이렇게 목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면 크게 뭐 그래도 갑인이니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백발백중 다 그거라거든. 이 사람은 이혼했고 이제 신유술에 입목 저하가 못 견딘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좀 아랫돌이 수술을 했어요? 엄마. 이분 엄마는 아주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랫돌이 수술. 그러니까 아랫돌이 수술이 아니고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저분 앞에 뭐. 그러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 얘기지. 나이. 허리만. 허리만. 네.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를 임신으로 저는. 근데 이분도 허리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뭐 공도치고 뭐 그냥 허리는 얘기를 하면. 허리 디스크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인이 척추에요. 네. 척추가 이미 임신충기를 당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허리에 반드시 문제가 와. 음. 이분도 허리에 조심하라고 하세요. 네. 허리에 조심. 네. 선생님 그러면 개묘년. 개묘년. 개묘년 이런 어려우는요. 어떨까요. 작년에는 친구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친구가 학교를 대학을 좀 다녔는데. 거기서 뭐. 친구는 괜찮은데. 그. 그러니까 인하고 인을 형을 해서 그런 건지. 비경끼리 뭐. 이렇게 말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스트레스를 좀 받았더라구요. 작년에. 네. 인. 인형이니까. 비경 급제형도 되거든요. 근도 되지만. 그건 사람들하고 때문에 인이 조종을 일으시면서. 네. 상당히 스트레스 좀 받았을 거에요.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또 올해는 어떻겠노. 저도 공부하고. 개묘년이잖아요. 네. 개수가 어디서 나왔을까. 지장간에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팔자 없는 개수가 왔어. 개수가 왔는데. 감목한테는 개수가 인수죠. 네. 봄이라고. 나는 여기 큰 비를 맞고 있는데. 이제 개수가 오니까. 봄비잖아. 네. 감목한테 봄비는 좋아 안줘. 괜찮은 거에요. 개수 떴다고 해서 인수 운이라고 해서 문서 잡는다 그러면 안 맞아 그거.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10년에 두 번은 문서 운이 오는데. 그러면 집 없는 사람 누구야. 그건 안 맞아. 그걸 인수 운이라고 해서 문서 잡는다고 하면 안 맞아. 그런데 문서를 잡으려면 반드시 이 개수가 일주하고 합을 해야 돼. 묘 인묘잖아요. 네. 방합을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서 운이 되는 거야. 문서 운인데 얘가 얘가 유가 있어. 그러면 묘 찍으면 내면 안 잡혀. 문서 문이 아닌 거야. 항상 일주하고 합을 해야 돼. 인묘 방합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문서를 잡는다면 금년에 문서 운도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또 묘가 와서 인묘가 되면서 식상이 식신 아니 식상은 아니구나. 나의 근이 왔어. 그런데 묘증이 이제 걸리잖아. 네. 월주가 내 환경궁이에요. 이 사람은 직장이 없잖아요. 네. 직장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환경궁이니까 내 가정이야. 가정의 묘증으로 이동 수가 있어. 그럼 내나 생각지도 않게 이동 수가 있게 돼요. 음. 음. 네. 음. 음. 갑술 어디 봤지? 아니, 아니, 1. 어. 갑술 일주다 그 말이죠? 갑술일주면 묘설화가 되죠? 그럼 들어오지. 나 1주하고 합을 했잖아. 묘설합으로. 음. 음. 이 남편분은 사업해요? 월급쟁이에요? 사업하신답니다. 그런데 경진대원이 아주 잘 됐다 이거죠? 네. 경진대원부터 경진대원부터 이제 이렇게 착 풀렸어요. 원래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힘들다가 경진대원부터. 남편은 임신인데 남편은 굉장히 바쁘게 살 거야 아마. 네. 이 집 남편은. 네. 임신인신충이니까. 육맞지살 충이면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진짜. 남편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네. 바쁘게 삽니다. 네. 네. 해석해야 되나요? 연지로 묘유충이 될 때는. 연지. 연지에. 유가 있고. 계면인데. 연지가. 유면. 유면. 유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네. 며울충인데 원래 연주가 조상자리도 되지만 내 조국도 되는 거야. 내 조국을 깨버렸어. 네. 그럼 어디 가겠어. 외국 나가겠지. 외국. 그래. 연지충의 외국을 갈 일이 많은 거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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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48개오네요. 그 진유합해서 시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경금에 그 유가 양인이잖아요. 18개. 네. 유양인. 양인. 48대운. 네. 네. 경금에 양인이잖아요. 그 유가. 경금에 유가 양인. 그래. 양인 맞아. 네. 진유합 했잖아요. 네. 진유합 했을 때 그 양인이 합의라서 수술수 같은 건 없을까요? 근데 얘가 진일 때 유가 왔을 때는 수술수인데 얘가 유일 때 진은 수술수 안 봐. 아. 양인인데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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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 돌아가셨구나. 네.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다니셨거든요. 네. 네. 엄마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라니까. 네. 어머니. 이 친구 엄마는 어머니는 병인 일주신데 밑에 인묘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니 경술인데 가셨나요? 아니 어머니가 병인 일주. 아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아. 아버지는 네. 돌아가셨어요. 저 그때 십몇년대. 근데 엄마가 을류야. 엄마는 을류로. 네. 엄마가 을린데 나도 갑이니까 목이니까 친구 같은 관계인 거야. 친구 같은 관계인데 친구는 엄마한테 많이 가죠 모든 게. 네. 엄마는 나한테 많이 의지하는 모습도 된다니까. 많이 의지하면 엄마가. 여기다 분을 내리고 싶으니까. 맞습니다. 이 친구한테만. 그러니까 친구가 형제들 간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었어요. 그 선생님 거기서 을류가 을경합이 원국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다시 그 48대 운이 그 경대 운이 오면서 을경합으로 다시 만들어지죠? 그렇지. 경이 의라고 하면 경금의 평관이죠. 아. 경금의 감목을 칠까? 못 치지. 치지 않을까요? 못 치지. 감목의 뿌리가 강하잖아요. 아 네네. 이때는 갑경충이 아니라니까. 갑경충이 아니고 자극을 받으니까 이 경대 운이 와서 어떤 자극을 받고 새로 분발한다 뭐. 분발. 역학 공부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역학 공부에 대한 분발을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해야 하나요. 열심히 하겠지 경대 운이. 경대 운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그 58대 운에 가면 기묘대 운 가잖아요. 네. 그 기묘대 운 때 그 묘가 제살충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묘유충은 어땠다고. 제살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아. 여섯 번째 대 운은 환경이 변화하겠죠. 항상. 그렇게 보라겠죠. 아. 그렇게만 볼까요. 네. 그렇게만 보라니까. 선생님. 58대 운. 기묘대 운 때 기토가 임수를 이렇게 비임 탁수가 되잖아요. 김탁수도 되지만 내가 갑기학도 되잖아. 갑기학을. 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 사주에서 임수도 엄청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관이 많은데 관이 상생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근데 임수. 상생이 안 되지 그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관이 그렇게 보면 안 맞아. 여기서 경건 왜 이렇게 윤목 임수를 생을 해. 이 씨는 장생을 하고 있을 뿐이야. 장생은 물을 계속 펄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임수는 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래서 임수가 양숙이는 물을 계속 펄려는데 임수는 마를 날이 없으니까. 출생목을 해야 되잖아. 임수가 강해 약해. 강하죠. 가을에.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도 잘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을에 임수는 임수가 흉작용을 하지 않나요? 근데 계절이 사오미로. 계절이 사오미로 임수가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신유수를 혜자축으로 가면 임수가 굉장히 흉작용하겠죠. 신유수 혜자축으로 가면 임수 역학 공부 한다면 역학 공부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안 하겠지. 여름 봄이기 때문에 임수가 좋은 작용을 하겠지. 이 분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1남 1녀입니다. 자녀 많이 날수록 좋아. 아까 얘기했지만 식상이 자녀지만은 자녀는 식상이 없을 때는 물론 술중의 정화, 인중의 병화 그렇게 보지 말란 뜻이에요. 목이 자식이라고. 근데 식상은 자녀의 성이야. 그래서 자녀의 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다고 말이에요. 내가 처음 얘기했죠. 많이 낳을수록 좋다 이거는. 그래서 화가 필요 없지만 베풀기 잘할 것이다. 근데 자식은 목으로 보라 그 말이야. 술중의 정화, 인중의 병화로 보지 말고. 선생님, 48회 경진대원에 진토가 들어와서 그 갑에 좋은 토양이 되어준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이 들어와서. 네, 갑목에. 좋은 토양은 맞지. 좋은 토양은 맞는데 갑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해. 근데 좋은 토양 온 것은 좋아. 근데 좋은 토양 와도 진술충, 진유합이 안 좋다니까 환경이 묶여서 안 좋아. 좋은 토양 온 것은 좋고. 계절이 봄이야, 봄. 일단 계절을 중심으로 보라겠죠. 네. 봄에는 모강절이니까 목이 살아나고 모강, 갑목 입장에서 임효진이 오면 이제 78 정축, 대원. 여기 이전까지. 77세까지는 모강절이고 봄이면서 갑목의 계절이 오죠. 지금 갑목 입장에서는 내 세상이 왔잖아. 들어올 게 뭐 있어. 세상이 내 편인데. 이렇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야. 다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자기 대원이 오면 실패가 많은 거예요. 왜? 자신감이 넘치다가 보면 실패로 되는 거야. 사람이 좀 너무 자신감이 넘쳐도 안 되잖아. 이분은 근데 사업을 안 오고 자영업도 안 오고 단순히 역학 공부 뭐니까 상관이 없어. 네. 선생님. 그러니까 임효진에는 갑목이 딱 내 세상을 아시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살겠다. 두려움이 무서울 것도 없이 거칠 것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야. 선생님. 인신충이 될 때 이내에는 큰 충격이 없는 건가요? 인신충. 인신충. 네. 원국에 인신충이 되어 있는데 임목의 뿌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신충이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보자고. 갑인에 인신충이 있죠. 네. 이것은 인신충 완전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신충이고 인이 다 잘려서 죽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뿌리가 열 뿌리가 있는데 인신충이 좀 세 뿌리 정도. 손상 입었어. 그러면 일곱 뿌리가 살았으니까 갑목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 근데 신이 왔어. 신이 오면 이 인신충이 이 신이 발동에 걸리면서 쳐. 그럼 인신충이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와. 이때는 임목 뿌리 열 개를 싹 잘라버려. 그러면 갑목이 죽어 안 죽어. 죽어. 이때 아작나버린 거야. 신대훈이. 신대훈이 없죠. 어린 때에. 부모처럼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무슨 사업을 했겠어. 그런데 신이 안 오고 인이 왔어. 네. 대우는 세상이야. 세상. 이거는 나의 환경이고 나의 가정궁이야. 세상이 커. 나의 가정이 커. 세상. 세상 크잖아. 나는 언제 태어났어. 6월에. 할로 계절에. 할로란 것은 차디찬 소리가 내는 계절에 태어났는데 세상은 언제. 초봄으로 흘러간 거야.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6월 속에서 할로 속에서 살겠다고. 아니잖아. 네. 나는 6월에 태어났지만 세상은 봄이 왔잖아요. 네. 봄이. 봄이기 때문에 계절이 우선이라니까 세상은. 인신충이 되면은 인이 와서 인신충. 인이 발동 걸면 인신충은 신이 오히려 약화가 되는 거야. 네. 이 신이 오히려 약화. 세상이 인묘진이잖아. 세상은 봄이면서 봄이 오면 봄이 세상을 지배하잖아. 근데 이 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 의사는 이때는 신이 약화되는가. 약화. 힘이 죽어. 힘이 죽어. 그러니까 인대원이 되면 인신충이 되면 신이 죽어. 약화돼. 남편의 금생수가 약화돼. 이렇게 보시라고. 근데 인신충 발동이니까 나도 인신충. 남편도 인신 발동이니까. 이때 무슨 일을 하겠어. 그냥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런 형상으로 놀러다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앵말대상 부동이니까. 근데 신이 죽지는 않는 거야. 그러나 신의 힘은 약화되는 거야. 근데 신이 오면 인 완전히 잘려 죽어. 결국은 금국 먹으러 가잖아. 근데 인이 와서는 신이 인이 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니까 신의 힘이 약화될 뿐이야. 자 또. 선생님. 이게 진술충인데 수리 올 청간 지지에 있어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조상 외에는 크게 핵인데 수리 핵인데 큰 지장은 없나요? 그거는 큰 지장 없어. 네. 근데 문제는 있어. 자. 지는 그렇다 쳐. 묘나 인이 오면 간목이 이게 로기고 양인 근이 오죠. 네. 근이 간목이 봄이면서 목왕절이면서 간목이 개절하면서 목이 강해지죠. 네. 목이 강해지는데 목은 굉장히 이제 강해졌는데 강한 오잉을 어쩌라겠어요. 슬기시키라. 슬기를 해야 돼. 슬기를 해야 되면 병정화란 말이에요. 네.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은 강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목이 이 간목이 우리 머리라고 머리. 네. 머리도 되고 뇌도 돼. 머리에 내려가 있잖아. 이러게 되면 반드시 머리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머리에 문제가 뇌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좀 그걸 좀 챙겨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이 친구가 신축년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MR 머리 다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두 번을 찍었어요. 항상 네. 금이 들어올 때 항상 여기는 머리에 뇌에 문제는 있을 수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 대장 쪽이 이분이 종교가 혹시 원래가 유우가 불교 천주교요. 인이 있어서 인이 있어서 나는 혹시 기독교가 아닌가 묻고 싶은데 종교가 뭘까요? 불교요. 네. 되게 불교요. 옛날에 혹시 기독교에 안 다녔을까? 중학교 아니요. 전혀 전혀. 전혀? 네. 전혀. 나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원래 유우술록하고 인신충이라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건 확인차 물어보는 건데 원래 인유가 인유가 여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인유가 안 된다니까 원진이 주문이. 근데 인유가 있는 사람 불교 붙었으면 인유가 인유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아마 기독교의 확률이 높아. 아니 선생님 이 사주는 그러면 형제 자리하고 원진이 안 됩니까? 안 되지. 와 참. 안 돼요. 여기서 신유술 방압은 되는 거예요. 네. 네. 월지가 유니까 월지가 금이기 때문에 방압은 했는데 인유 원진은 안 된대. 언제 된다고? 묘 들어올 때 언제 묘가 와서 묘가 와서 묘술 해버리면 인유 원진이 되고 네. 또 또 술 진이 와서 진술충하면 인유 원진이 되고 신도 사가 와서 사신하면 인유 원진이 되고 인유 와서 인신충을 해야되면 인유 원진이 그때 된다니까 이렇게 풀어질 때 풀어질 때 월지하고 시지가 풀어질 때만 인유 원진이 된다고 인유 원진이 없어 근데 운에 따라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유술 방압은 되는데 신유술 방압은 뭘 만들어내요? 금을 신유술 방압은 금을 금이잖아 금 경금이잖아 아버지가 신유술 방압을 짰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애굴술 고집이 굉장히 셌을 거야 애굴술 고집이 굉장히 세요 방압을 이루고 있으면 선생님 일치인이 원래 계면년에 인묘해서 목국을 이루며 나무 키우는 사태 목국은 안 된다니까 식상국이라 그래 그냥 목국이 국이란 것은 방압이죠 네 합은 삼합하고 방압이죠 네 삼합은 삼합은 디노술 방압은 세 개가 다 있어야 방압이야 아 네 네 그냥 나흘 근이 하나 더 왔을 뿐이고 더 강해져 내가 일관이 더 강해졌다고도 보고 그러다 남부가 왔으니까 인묘 나가 로쿠로 하고 있는데 왕직까지 왔잖아 일관이 강해졌을 뿐이야 일관이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고집 고집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금면에 이 사람 베풀기 잘한다고 했죠 네 더 잘 베풀 것이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근데 삼합은 달라 삼합은 방압하고 삼합하고 그릇이 누가 닿을까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고 전국적인 합이잖아 방압은 지방이야 가족끼리 합이고 혈연지연이야 혈연지연 그러니까 전국하고 게임 안되지 그래서 삼합에 있는 사람들은 무대가 훨씬 크지 전국적인 무대를 쓰니까 방압은 어디야 지연하니까 그래서 방압을 짜고 있는 사람 대개 가족회사에 들어가 그 지역회사에 들어가고 근데 삼합을 짜면 전국중회사 어디 가겠어 삼성현대 가겠지 전국중회사 큰 무대에서 놀지 선생님 선생님 아 잠깐 삼합하고 방압을 확실히 설명해 주려고 네 방압은 그래서 세 개가 다 있어야 방압이 성립되는 거예요 네 생합이 방압은 누구 형제 합이죠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 살고 하나는 부산 살고 인천 사면 합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형제가 모이려면 하나는 미국에 있으면 더 안 되겠죠 네 근데 삼합은 바로 옆에서 불러올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 차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삼합은 합이 반합이 돼 안 돼 삼합은 삼합은 반합이 있어 근데 방압은 반합이라는 게 없어요 방압이 있어요 방압이 있어요 없어 삼합은 삼합은 반합이 있어 근데 이게 원래 합이 삼합에서는 삼합이 인호소를 사유치고 다 있지요 있는데 이제 두 개만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준합이라고 그러는데 준 준합이라고 해요 준 합에 준한다 합에 준한다 자 인호술이라고 쳐봐 인호술이야 이거는 삼합이죠 네 그러면 인호가 왕지죠 네 인호가 있어 인호가 있거나 오술이 있어 네 그건 그건 반합이야 인호가 있거나 왕지가 있을 때는 반합을 해 오술이 있어 그럼 반합이야 근데 인술이야 이건 합이 돼 안 돼 인술은 이거는 왕지가 없잖아 오가 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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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오감 합을 하려고 했죠 오갔을 때 오갔을 때 근데 운에서 오가왔어 오가와서 삼합을 이루어 주잖아요 근데 근데 내가 여기는 갑일간인데 이밀간으로 쳐봐 이밀간이 인술이 있어 근데 병원연이 왔어 병원연이면 이루어서 삼합을 짜겠죠 근데 오가 뭐에요 이 임수한테 되잖아 여자도 되고 남자 같으면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이게 오가와서 삼합을 만들 가합인데 삼합을 짜줬잖아 그러면 이 오하에 대한 것이 이 사람은 이 오하가 내심이란다 내심 내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내심 이 사람은 내심은 오하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임수 오하니까 뭐 내심은 나는 돈 안 밝혀지만 속으로 굉장히 돈을 밝힌 거야 이 내심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상도 되는 거야 자 아까 질문 말씀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방하고 착실 아들 두시라는 거 네 그러면 저 인목이 신유술 중간에 있어도 사유축이 아니기 때문에 잘리는 게 아니네요 인목이 신유술 네 사유축이 아니라서 네 그렇지 이거는 생목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인생충은 몇 개 손상을 입었을 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사주역학 이런 게 맞나요? 본인 편인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인생충은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니까 사주가 됐든 부동산 공부가 됐든 부동산 공부합니다 부동산 공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있다 그 말이야 인생충이니까 한국에서만 배우지 않고 왔다 갔다 많이 활동하면서 배울 것이 배우지 않겠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묘유술에 두 글자가 있으니까 사주도 된다고 하겠네요 사주도 거의 볼 수 있어 편인이니까 그래도 나중에 만약에 카페나 커피숍 안에 뭐 이런 거 차리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도 왜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이 사주에 운이 잘 나간 데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병화 없으면 또 차선책으로 정화라도 써야 되잖아 화를 써야 돼 병화가 제일 좋은데 그 다음에 없으면 차선책으로 정화를 써는데 그러니까 병화를 쓰니까 병화가 어디야 수가 2, 7이죠 2층에도 하면 좋겠지 2층 아 화가 2층이니까 2층이나 그리고 분위기를 어떻게 LED라도 화려하게 꾸며놔야 되겠죠 어둡침침하면 되겠어 음침하면 되겠냐 분위기를 거무찌하게 안 되겠지 항상 분위기는 화려하게 또 종화조 필요하면 촛불도 좀 한쪽에 켜놓고 뭐 이런 형상이 되잖아 이게 또 해바라기 그림도 하하하 태양 그림도 액자 걸어 놓고 네 태양 액자도 걸어 놓고 해바라 액자도 걸어 놓고 여기다 무슨 강물을 그려놓으면 되겠어 안 되잖아 네 이런 형님들을 비치는 것은 더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될까 선생님 하나만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일은 시간 다 가버렸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건 안 주고 놔둬야 되겠네 하여튼 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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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